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호두과자를 만들 거예요. 핫도그 가루 두 컵을 볼에 담습니다. 팥 앙금과 호두 분태를 섞어 놓습니다. 핫도그 가루를 반죽을 할 건데요 우유 1컵 반을 넣고 반죽을 합니다. 핫도그 가루로 반죽을 할 때는요 짧은 시간 해야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끈기가 생겨 안 좋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모든 소 같은 거는 미리 준비하고서는 반죽한 다음에 바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팬에 올리브오일을 한 면에만 바릅니다. 윗면은 바르지 말아 주세요. 팬이 달궈지면 반죽을 올립니다. 반죽을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구요 좀 피는 식으로 얇게 올려 주세요. 앙금을 올립니다. 그 후에 다시 반죽을 얇게 펴서 앙금을 덮어 주세요. 뚜껑을 덮고 익힙니다. 밑에가 익으면은 뒤집어 주세요. 이렇게 익히는 거 한 7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되면은 맛있는 호두과자 완성이에요. 다시 반죽을 얇게 올립니다. 그 후에 사과잼 만들어 놓은 것을 올렸어요. 다시 반죽을 얇게 올리고 구워내면은 사과잼 아플이라고 해야 되나요? 사과잼 과자도 완성이에요. 핫도그 가루를 큰 거를 구입을 해 가지고요. 핫도그 만들고서는 가루가 많이 남아서요. 뭘 할까 하려다가 한번 호두과자를 만들어 봤어요. 물론 호두과자 팬이 없어서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또 샌드위치 팬이 생각나서. 한번 해봤더니만요 모양만 좀 크게 돼서 그렇지. 정말 호두과자 맛이랑 똑같았어요. 아니 오히려 더 훨씬 맛있었어요. 앙금도 푸짐하게 들어가고 호두도 많이 들어가서 정말 더 맛있었어요. 그리고 또 하나 사과잼으로 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만들었는데. 그러니까 모양은 아니지만 사과잼 아플 같은 그런 맛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좀 너무 달아서 저는 그냥 호두과자로 하는 게 훨씬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아마도 파는 핫도그 가루라서 그게 좀 달아서 그런 거겠죠. 그래도 아이들 입맛에는 진짜 맛있어서 잘 먹을 거예요. 아이들 겨울 간식으로 맛있게 해주는 호두과자 샌드위치 팬으로 간편하게 해 드세요. 아마도 파는 핫도그에 대한 중요한 게 더ierz Spider.